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? 컨디션이 많이 안좋으세요? 근래 무슨일 있으셨나요? 너무 과로하셔서 병원에 가시긴 좀 겁나고 저희 샵에서 검사 맡길 원하신다고요? 그러면 제가 검사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긴장붙이고 제가 먼저 바이러스 검사 할건데 열 체크 해드려도 될까요? 네 그럼 제가 조금 가까이 가서 열 체크 먼저 해볼게요 머리 살짝 넘길게요 머리카락 앞머리 살짝 넘기고 좀 잘 안재져서 한번만 더 할게요 열이 약간 있긴 하세요 근데 이제 쉽게 단정 지어서 위험한 질병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더 구체적인 검사를 실시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눈을 한번 눈 눈공을 살펴볼게요 이쪽 눈부터 이쪽 눈부터 오 약간 중혈되셨다 잠 못 주무셨어요? 오 반대쪽 눈도 가볼게요 어 이쪽도 약간 그렇네요 중혈되고 네 평소에 컴퓨터랑 스마트폰 사용 많이 하시나요? 아 많이 하시고 음 그래서 그런지 눈은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이세요 네 전자기기 사용을 좀 줄이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입안에 도구를 넣을 거기 때문에 좀 위생적인 장갑을 착용하고 실시해보도록 할게요 아 해주시겠어요? 네 네 괜찮아요 아 편하게 해주세요 입안에 있는 타액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약간 옥구역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잘 참으시네요 네 네 지금 먼저 입어볼게요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닌걸로 나타났어요. 네. 걱정많이 하셨죠? 평소에 잠을 많이 못 주무시고 힘드시다고요? 네. 그러면 제가 좀 몸에 염증이 있는지 없나요? 염증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일단은 안쪽 귀를 좀 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? 네. 그러면 귀 한번 살펴볼게요. 네. 귀에 염증이 좀 있어요. 네. 치료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 괜찮으세요? 그러면 제가 염증 치료를 지금 준비해서 바로 해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은 예약품을 먼저 뿌려드릴게요. 네. 네. 그리고 귀에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. 이 주사를 한 다섯 대만 맞으면 잠도 오고 염증도 더 없어지거든요. 네. 주사 괜찮으시겠어요? 그러면 주사 안쪽부터 주사 들어가요. 살살 놔드릴게요. 네. 하나도 안 아프시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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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도 없고 염증도 치료되는 그런 주사 이쪽도 한 번 더 살살살살 반대쪽도 한 번 더 살살살 보지 않게 천천히 어떠세요? 좀 마음 편안해지셨어요? 다행이에요 그러면 제가 피부에 지금 염증 난 걸 좀 주사를 놓긴 했는데 좀 긁으면서 치료 좀 해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계시면 돼요 치료 장면이 좀 무서울까봐 제가 살짝 눈을 가려드린 건데요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눈 감고 계시면 돼요 네 걱정 마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치료 실시해 보세요 느낌은 안 나시죠? 시스 한번 좀더 드릴게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잘해주실게요 아무거나 너무 이렇게 어떻게 전 괜찮아지셨어요? 네 다행이에요 그러면 제가 편안하게 약을 좀 발라드릴건데 눈에 발라드릴거에요 근데 너무 걱정 안하셔도 돼요 전혀 느낌이 없거든요 눈 살짝 감아주세요 괜찮죠? 약간 차가운 느낌이고 눈이 중혈된거 피곤한거 제가 눈 위아래로 발라드리면 눈의 피로감도 훨씬 덜하실거에요 네 평소에 스마트폰 핸드폰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주 효과가 좋을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편안하게 계시면 돼요 네 이 정도로 발라드렸고 그리고 좀 편안해지시라고 머리 빛을 잠시 해드릴게요 네 머리 빗어드리고 귀제도 살짝 제거해드릴게요 괜찮으세요? 자 됐다 그러면 남은 시간은 렌즈가 귀지 제거를 하면서 주무시기에 아까 주사도 봐줬고 잠이 오실거에요 그러면 귀청소 받으시면서 주무시면 돼요 네 지금 편안하세요 그럼 이쪽부터 번갈아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5분 3분 2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까이 가까이. 귀지가 꽤나 있네요. 반대쪽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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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